안녕하세요.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다 핫도그 오징어 한 입에 이 고기야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음 고기와 함께 먹어야 겠어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좀 더 고기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음 고기 콩나물 넙 너무 맛있어요 마늘을 좋아해요 마늘을 만들어볼게요 마늘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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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뱁뱅 뱁뱅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골고루 진짜 잘 먹었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 내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아깝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었네요 정말 맛있는데 닭다리 곤창고추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